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후반전 바람이 너무 좋다 와우씨 레이디티가 저기요? 워매 어이 후반전asta인데 왜 이리 잘 칩니까 언니 아 이래도 돼 안되 오늘 백타 함께해 보이시다 예예 화이팅 화이팅 와 그래도 기가 막히게 붙였다 오른쪽 살짝 맞으세요? 예예 오른쪽 못 넣는다 내리막이라서 안내려갔다 안내려갔다 생각보다 너무 빨랐네 언니 봤죠 어떻게 가는지 너무 빨리 휘었대 이번 뒤가 그럼 우리 뒤가 없는거에요? 한명 더 있나? 여기 없어요 좋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들어간다 아까비 양쪽 무드 오비 그린 오른쪽 끝 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한 몇미터 좀 되죠? 329? 329 290 아 좀 앞에 왔구나 네 그러면 지금 저 빨간 옷 입는 분 절로 치는게 제일 좋은가요? 네 그쵸? 뒤보다 살짝 오른쪽 아 오른쪽이 넓어서 죽진 않겠네 네 그래서 그린 오른쪽 끝 네 알았어 알았어 아 나무 끝으로 해가지고 걸어치면 되겠네 겨울이 갔네 서코스 두 번째네 서코스 두 번째네 아 저 뒤에 저 핀 보이는 데가 그린이에요? 아 저게 그린이에요? 네 뒤로는 내리막이고 아 아 아 난 저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 IP 방향 쪽에 그 핀인 줄 알았어요 그 IP 방향 쪽에 그 핀인 줄 알았어요 사과된 바 hmm 아무런 피 탈이 여러분한테 이 전영ание 고객님 대지실승인 4km 네 저 연령고객님 전영하다는 것 10km 제 귀신이 어디있어요? 여기있네요 1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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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보고 쳐야 돼. 이렇게 누르고 있죠? 왜 안 열려? 돌아가 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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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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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0, 130? 170요? 170? 드라이브 150밖에 안 나가는데 사살치면 되는데 사살치면 되는데 사살치면 되는데 사살치면 되는데 사살치면 되는데 사살치에 대해 사살치에 대해 안 춥을 게 좋다 언니 파이팅 안 아이스크림 한 명은 길고 한 명은... 들어가라! 더불어 세웠니? 잘했네. 계속 더불이다. 응. 나 왔죠? 아니 내가 아까... 아니 도로 막고 나오는 것들 하고 보니까... 뭐가? 그 와중에 공부하는 거 봤어. 뭣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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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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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